난소통증의 원인 및 치료 난소통증은 종종 월경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. 난소통증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. 난소통증은 가벼운 통증에서 더 강하고 지속적인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.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통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통증은 매달 달라질 수 있다. 또 배란 중 월경전이나 도중 심지어 전체 주기 동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. 난소통증이란? 난소는 난자를 생성하는 두 개의 생식셈이다. 그 크기와 모양은 모두 아몬드와 비슷하다. 난소는 나팔관 바로 위에 자궁 양쪽에 있는 복부의 아랫부분에 있다. 그리고 여성이 가임기에 있을 때 난소는 주로 난자를 생성한다. 호르몬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로는 여성 생식기관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한다. 연구에 따르면 복부 또는 골반 부위의 통증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찾아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. 많은 경우에 그 통증이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지는 않지만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. 고려해야 하는 요소 이 유형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경우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. 최근에 수술 통증이 생기는 위치 배뇨 또는 배변의 변화 고통이 시작된 기간 현재 먹고 있는 약물과 그들의 상호작용 생리액의 지속기간 및 평균량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. 이에 대해 잘 알아야 의사관 이은 더 정확한 진단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난소통증 증상 대부분 난소통증은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며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. 다시 말해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. 하지만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. 고통스러운 배변 복부의 무거움 매스꺼움 구토 또는 가슴의 민감성 가장 강한 증상인 복통 방광에 압력이 가해진 결과인 잦은 배뇨 골반 통증 허리 또는 허벅지까지 확장될 수 있음 성관계 도중에 골반 통증 난소 통증의 원인 배란 난소 표면에 난포 성장 모든 여성이 이러한 유형의 고통을 겪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이다. 월경 전 중 및 후에 발생할 수 있다. 생리 이때 많은 여성이 흔하게 통증을 경험하며 그 통증은 약하거나 강할 수 있다. 통증은 자궁 근육 수축으로 인해 발생한다. 난소 낭종 난소 낭종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다. 낭종은 액체로 가득 차 있고 터지면 고통스럽다. 자궁 내막증 일반적인 상태다. 그리고 통증은 세포가 자궁 밖에서 성장할 때 발생한다. 난소 방광 내장에서 임신 첫 달 자궁의 변화는 난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. 자궁 외 임신 자궁 외 임신은 자궁 내막 밖에서 자라는 배아와 관련이 있다. 그리고 제시간에 치료받지 않을 경우 엄마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.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질출혈, 요통 및 생리 건너뛰기이다. 여성은 또한 직장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골반 일부에 경미하거나 가벼운 경련을 느낄 수 있다. 마지막으로 여성은 하복부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. 골반 염증성 질환 PID 이 질병은 난소, 나팔관 및 자궁 개구부의 염증을 유발한다. 이는 임질을 담당하는 세균성 감염, 주로 임균의 결과이다. 감염 치료 방법 여성에게 필요한 치료법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. 따라서 의사를 찾아가는 건 필수다. 하지만 난소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다. 생리 중에는 커피를 피하자. 커피는 혈관을 조여서 혈압을 높인다. 그리고 그 결과 난소통증이 생길 수 있다. 운동을 하자. 운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. 따라서 일주일에 2에서 3번 운동하는 걸 목표로 하자. 차를 마시자. 난소통증 원화에 도움이 되는 많은 차가 있다. 출신 공간과 재 Lee 의사 원화에 도움이 될 거다. 다운 운동을 주신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해왔한 목표 이렇게